뭐지? 왜 안들려? 생각을 하고 있긴 한 건가? 생각 없는 건가? 아, 암튼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인터뷰 하겠다고 한 적 없는데요. 네? 저 싸가지. 아, 혹시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쪽에 맞춰서. 지금도 내 맘이 틀려요? 지금은 내 맘이 뭐래요? 진짜 안 들린다. 아, 그 어디하고도 인터뷰 한 적 없는 거 알죠? 네. 망했다. 마음이 안 들리면 인터뷰 어떻게 하지? 아휴, 저 싸가지 진짜 안 해줄 거 같은데. 네. 인터뷰 할게요. 진짜요? 어, 감사합니다. 단, 조건이 있어요. 네, 말씀하세요. 내 마음을 들어봐요. 내 마음을... 네? 내 마음이 들린다면서요. 아니, 그게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고 좋아해야 들린다고요. 아, 그래요? 좋아해야 들리는 거구나. 아, 그럼 나 좋아하면 되겠네. 마음이 들리지도 않는 싸가지 또라이가 나타났다. 그러면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